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록딜 소식이 나왔습니다.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투자자들 지금까지 잘 참아오다가 거의 멘붕에 빠지는 그런 분위기죠. 지금 이 블록딜이 기업의 가치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인데 블록딜을 하는 이유가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수급이 많이 꼬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그쪽으로 대량 물량을 그냥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대량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든 간에 할인을 해주죠. 통닭도 대량으로 사면 할인을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의 블록딜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붙는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게 6%에서 9% 정도 할인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테마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옛날에 투자해놨죠. 아주 예전에 투자를 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조단위로 돈을 벌었죠. 셀트리온에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하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상승 전에 블록딜의 단기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는 못 참는다. 지금까지 잘 참았지만 무슨 뭐 좀 올라가려고만 하면 이런 악재가 계속 나오는 셀트리온 정말로 힘든 기업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못 참는다 하고 매도를 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블록딜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아주 박살이 나기 때문에 블록딜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블록딜이라는 부분이 이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 과거 블록딜 후에 흐름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급등을 위한 셋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지금 정말로 지겨울 정도의 상승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주 기업가치가 급변을 하는 그런 지금 환경에 놓여 있죠. 아주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업의 가치가 급증을 했죠. 급등을 했죠. 급등을 올해 더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크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 지금 진단키트라는 부분 진단키트 부분에서 매출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팍스로비들 그리고 몰루피라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이선스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면 셀트리온의 이런 기술력이면 내년 그냥 한 1년 정도 걸리겠죠. 보통 개발하는데 보통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내년 정도 되면 바로 이제 물량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CTV63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레키로나 부분이 이미 검증을 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TV63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그리고 오미크론 외에 추가적인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든지 델타크론이라든지 어떤 지금 변이가 나오더라도 웬만한 부분들은 전부 다 잡아내는 효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셀트리온 CTV63을 개발하는 개발 책임자가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셀트리온 쪽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줄 알면 되죠. 지금까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예측한 부분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 그대로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셀트리온의 기회가치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블락딜을 하는 부분이고 테마 속에서 왜 지금 블락딜을 하는지는 알 길이 없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왜 알 필요 없느냐. 그거 굳이 알아서 어디 써먹을 데가 없죠. 그거 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셀트리온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셀트리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냐. 아니면 성장을 하지 못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은 거의 99.99%죠. 99.99%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내년도는 아주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1분기, 3분기, 계속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또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게 될 텐데 그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역대급 매출이 내년에는 나오게 되죠. 무려 치료제를 3개를 갖다가 코로나 치료제 3개, 전 세계에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 2개죠. 팍스로비드하고 몰루피라비드 2개인데 거기에 이제 시티픽성까지 나오게 되면 3개를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 되죠. 그러면 매출이 정말로 얼마나 크게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블락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내가 겁을 먹어야 되느냐 겁을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다 참다가 이제 좀 올라와 있죠.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식에 좀 밑으로 내려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완전히 개인 투자자는 아주 낮은 위치에서 이제는 못 참아 하는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물량들이 이제 쓱 받아가 있죠. 그걸 받아가는 세력들이 계속 시간을 두고 받아가게 될 겁니다. 초급등을 위한 그런 셋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기회 최고의 조건을 제공을 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보면 되느냐. 한번 보시면 주가 급등하자 블록돼 셀트리온으로 2조 6천억 챙긴 테마세의 속내 해서 나왔는데 투자금이 얘네들이 2천억 투자해서 2조 6천억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힘이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추가 블록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이 소식이 2020년도 4월 2일 날 나온 겁니다. 이때 1, 2차 블록돼 이후에 주가 하락세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완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블록돼을 하고 나면 첫날 둘째 날 정도는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할인율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2조 6천억 챙겼다 나오죠. 셀트리온의 우근으로 평가되는 테마세기 세 번째 블록돼을 실시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어쨌거나 얘네들은 팔면 무조건 1위기죠. 워낙에 옛날에 투자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0년도 4월 달에 셀트리온 257만주 그리고 헬스케어 221만주 지금의 블록돼 수준하고 비슷하죠. 이번에 블록돼이 셀트리온 230만주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거래로 아이오의 셀트리온의 지분은 9.5%에서 7.6% 헬스케어는 9.4%에서 7.9%로 줄어들었죠. 기관 경쟁률은 4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서 지금 수익을 많이 챙겼습니다. 2천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몇조대로 불렸으니까 엄청나죠. 금액 자체가 크니까. 수익률이 2천프로 이상 되고 있죠. 이게 워낙에 옛날에 투자했으니까 2010년도에 투자를 했고 그전에도 투자했죠. 자, 지금 그런 소식이 이렇게 이때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일, 2020년 4월달이죠. 자, 2020년 4월달 여기입니다. 4월 1일날 이것도 이제 블락딜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13%였죠. 여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23% 올랐죠.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자 이런 부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여기에서 다시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13% 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날 마이너스 8%죠. 여기 이제 블락딜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6%에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6%에 시작해서 저가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5%에 끝났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간에서 블락딜이 일어난 게 요날 이후에 블락딜이 일어난 거죠. 블락딜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가가 이 마이너스 6%에서 시작한 겁니다. 블락딜이 한 6% 정도 할인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6%에 시작했죠. 마이너스 6%에 시작해서 좀 밑으로 좀 눌렀죠. 누르고 그 다음에 쭉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렇게 행보를 하다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타이밍이죠. 올라서기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팔았습니다. 지금하고 너무나도 유사하죠.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기에 블락딜이 이렇게 나오면서 요렇게 지금 낱개시에서 양복이 나왔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데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계속해서 행보하는 흐름을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매집이 많이 일어납니다. 매집이. 여기서 계속해서 매집이 일어나죠. 요런 블락딜이 전개가 되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가 힘들고 투심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요기에서 계속 행보시키면서 매집을 해버리죠. 어떠한 세력이 계속 매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급등이 일어나버리죠. 급등이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아이고 블락딜 아이고 블락딜 이 블락딜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찬물을 끼얹는구나 탱화석이 블락딜 해가지고 두 달 동안에 완전히 시장의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들이 여기서 관심을 끊어버리죠. 이 블락딜 6% 정도 블락딜 했다. 뭔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블락딜 하는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달 정도 지나고서 어떻습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상황이니까 미친데서 올라가죠. 여기서 쭉 올라가고 내려갔다.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1년 내내 올랐죠. 1년 내내.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이때 상하고 너무나도 유사하죠. 지금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이 블락딜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크게 내렸다가 이 블락딜 시간에 한다. 이 소식으로 이제 이렇게 낮게 올라갔죠. 지금도 비슷하게 여기서 끌어내렸죠. 그리고 이제 6% 정도 마이너스 시작한다 그러면 6%에 시작하겠죠. 6%에 시작해서 올리든 내리든 여기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번 상황을 잘 보시면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끌어내리기 시작한 이 부분보다도 주가가 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더 밑에 내려와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미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데 이제 이 블락딜 소식으로 이 정도의 시작이죠.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위치가 정말로 낮죠. 그런데 지금 이 환경을 보면 분식회계 의혹 사라졌죠. 기업의 가치가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맞죠? 지금 4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전 했죠. 급증을 한 상황이죠. 맞죠?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예약되어 있죠. 급증이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또 벗어 던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팍스로비드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라이센스인을 했죠. 그리고 몰루피라비르도 라이센스인을 했죠. 그리고 진단키트 계속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흡입혈의 키로나 이제 삼상 돌입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안 올라갑니까 주가가 이거 이제 앞으로 여기하고 비슷하게 또 매집 작업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매집을 하는 이 블락딜 했어. 블락딜 블락딜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뭔가 어쩌고 수급이 꼬이고 어쩌고 뭐 이런 소식들을 만들어내면서 매집을 해 갈 겁니다. 매집하는 작업이 정리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이런 기회를 주면은 정말 마지막 정말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이 최고의 조건의 날이 될지 아니면 며칠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다음날 블락딜을 한다 했던 그 날에 시가하고 시작하고 나서 잠깐 내려갔죠. 여기가 가장 저가죠. 그러니까 내일이 아마 가장 저가가 될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라는 겁니다. 내일이 가장 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마지막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기가 똑같이 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이 온저리에서 매집하는 구간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더 밑으로 내리면서 매집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블락딜을 한다고 해서 밑으로 내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스마트 머니들이 미친듯이 유입이 될 겁니다. 아마도 표시 안 나게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난리치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실적이 올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죠. 내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현존하는 코로나 치료제 전부 다 이 셀트리온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치료제가 이 셀트리온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블락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흔드는 작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인데 희한하게도 테마색 블락딜을 하는 부분을 보면 상승하기 직전에 블락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내려간다. 단기로 보지 마시고 주식수를 정말로 크게 늘릴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조건이 이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